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닉네임이 뭐니까 메이플님이시네? 네. 메이플입니다. 로즈님. 네. 가만히 보니까 어디 나선대에서 오신 게 아니고 우돌이현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네. 저도 우돌이현. 네. 그러면 보니까 다들 뭐 뭐 좀 합니다. 네. 네. 그러네요. 뭐 디자인도 하시고. 디자인도 하시고.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네. 네. 요번에 뭐 축제 기계를 다루면서 이런 소품을 한 번 만들어 오는 도전을 하신다고. 네. 네. 혹시 영상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전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네. 그냥 고개만 봤어요. 네. 과연 믿을까요? 아 하시는 거 보면 믿으실 거예요. 아 하시는 거 보면 믿으실 거예요. 아 하시는 거 보면. 네네네. 자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한 번 더 한 개를 선택하셔야. 네. 네. 다 너무 예뻐가지고. 네. 뭘 해볼까요? 그러면 로드님이 제가 다시 해볼까요? 네. 로드님은 골라보시죠. 요즘 트렌디한. 트렌디한.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달라요. 그렇죠. 네. 이렇게 달라요. 여기 이제 목재의 신재와 변재. 네. 여기 짙은 색깔은 신재라 그러고. 여기 연한 색깔은 변재라 그러죠. 네. 그래서 신재와 변재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냥 월러트로만 되어 있으니까. 붉은색보다 섞여 있으니까 훨씬 더. 그렇죠.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 우리 눈에는 매력적으로 본. 또 어떤 분은. 지저분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번에는 이렇게 투톤을 갖고 있는. 심지어 변재가 섞여 있는 목재로 한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하실거죠. 네. 요번에. 온반하고. 네. 다음에는 또. 깡감이 골라서. 계속 이제. 좋습니다. 오늘 이런 유튜브에 계속 나오실 건가요? 어. 찾아주신다면. 찾아주신다면. 찾아주십니다. 어.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조회수가 안 나오나요? 저희 짜리. 짜리는거. 하하하하. 알겠어요. 그러면. 다른거는 차차 하기로 하고. 가공장으로 출발할까요?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안녕하니. 얘들아. 네. 여기 한쪽으로 하고. 네. 니 몰라? 니는 뭔데? 지그. 그렇지. 어. 복사를 하면. 복사지그. 대. 통. 통. 음. 얘를 여기에 물리려면. 못 물리잖아. 네. 그러니까 물릴 수 있는. 두목을 붙여야 돼. 아. 여기다가. 본드로. 딱 붙여야 되는데. 뱀을 잡기 위해서. 요렇게 지그를 떼야 된다. 아. 아. 그렇지. 어. 요거는 뿜을 쓰는 지그. 어. 요거는 복사를 하는 복사지그. 아. 오. 잘하는데?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닌데? 아. 병세점보다. 살짝 크게. 뱀서쪽으로 따야 돼. 뱀서쪽으로 따야 돼. 뱀서쪽으로 따. 뱀서쪽으로 따. 뱀서쪽으로 따. 뱀서쪽으로 따. 뱀서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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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네. 한번에 줘도 되겠네. 보여주세요. 보여줘야 되겠구나.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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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여기다가 다 붙여요. 딱 일어내고 여기다가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바르고 여기다가 딱 붙여요. 미끄러우니까 딱 누르면서 빈치를 잡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해봐!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이거 클릭해 봐. 내가 정확하게 맨날 파일로 했는지 설정을 해야 되잖아. 조금 더. 그러면 저 오늘은 내가 설정해. 위치 가지만. 아, 맞습니다. 우리 하루 이제 벗어나지 말라고. 그렇지. 이렇게 설정해. 이렇게 설정해. 이렇게 설정해. 자, 이렇게 설정해. 자, 처음에 낮추놓은 방법. 날 중에서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아주. 그렇지. 저는 어깨 넣어버렸어. 네, 많이 봐.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얘가 가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렇지. 같이! 야, 내가 왜 이 얘기에 어디서. 제발 안 와. 네, 저런 ㅋㅋㅋ 박! 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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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잘 throw 그리고 홍고추 Trud 계란 이쁘다 다ery 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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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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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